자 그 다음에 1- 측정용으로 측정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측정 내용을 보게 되면 유막 간극 측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크랭크축 오일 간극 측정할 때하고 크랭크축의 플래스틱 게이로 오일 간극을 측정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을 대체적으로 볼 때는 플래스틱 게이로 측정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시험장마다 플래스틱 게이지가 재료로 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전용 측정 그런 기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모성 기기다. 그래서 이 플래스틱 게이지는 1회 사용하고 버리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플래스틱 게이지를 사용을 해서 점검을 한다. 그래서 이 텔레스틱 게이지 같은 경우는 캡을 조립을 하고 내경을 텔레스틱 게이로 측정을 하고 이 텔레스틱 게이지의 측정 내용을 측정을 한 다음에 내경에서 그리고 외경을 측정을 하고 외경을 빼게 되면 간극이 나오겠죠. 그 간극을 유막 간극이다라고 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자 정작 이제 중요한 크랭크축 오일 간극을 측정할 때 플래스틱 게이로 측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래스틱 게이로 측정을 할 때는 제일 먼저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죠. 깨끗하게 어디를 닦아준다. 크랭크축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플래스틱 게이지의 게이지를 여기 이 게이지를 보면 게이지를 안에 밀가루 반죽처럼 실납으로 된 것처럼 아주 유연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뺄 때 이거 빠지지 않고 분실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바깥쪽에는 게이지 이렇게 눈금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플래스틱 게이지는 두께를 재는 게 아니라 압착된 폭을 재는 거니까 폭의 눈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측정하기 전에 위에 플래스틱 게이지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래스틱 게이지 반드시 크랭크축 위에 설치가 돼야 되죠. 이걸 밑에 내려가서 밑에 놓게 되면 크랭크축 자중에 의해서 찌그러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에다 놓고 그 다음에 토크렌지를 4.5에서 5.5kgm로 맞춰준 다음에 규정 토크로 5개의 전어를 다 조립을 하죠. 규정 토크로 스피트 핸들로 빨리 조립을 해놓고 나머지 마무리는 토크렌지를 사용을 해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조여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까지 딱깍 소리가 날 때까지 조립을 하고 조립이 된 다음에는 다시 반대로 신속하게 풀어서 캡을 한쪽에 정렬을 한 다음 아까 플래스틱 게이지를 설치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압착된 그림이 나오게 되죠. 이 압착된 그림을 플래스틱 바깥쪽에 있는 눈금에 이렇게 딱 설치해서 됐을 때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개의 눈금이 나와 있죠. 네 개 중에 가장 큰 사치 가까운 값을 측정으로 해서 측정값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측정한 값은 예를 들어서 얼마가 되느냐 0.038미리가 되겠습니다. 측정값은 0.038미로 측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규정값이 0.015에서 0.040미리가 되고 측정값이 0.038미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규정값 안에 범위가 되니까 양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량이 나왔다. 불량이 나왔었다고 하면 측정값이 0.076이 나왔다. 또는 여기에 이 값보다 규정값보다 큰 값이 나왔다. 당연히 불량이니까 이때는 판정 및 정비 조치상으로서는 메인 베어링을 교환한 후에 점검을 한다. 이 규정값은 시험 보기 전에 정비성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규정값은 시험감독위원이 거기 제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값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 기준값으로 측정값과 비교한 다음에 판정을 내려서 측정값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크랭크축 오일 간극 측정할 때는 플래스틱 게이로 측정을 한다. 시험장에 각각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플래스틱 게이지는 일회성 소모성 게이지다. 따라서 쓰고 버리는 거다. 바깥쪽 눈금을 측정을 하는데 측정에 폭을 재는 거다. 가장 4가지 나와 있는 눈금 중에서 근사치가 측정값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막 간극 측정값 정상 범위는 조치사항이 없지만 불량이 나왔을 때는 메인 베어링 교환 후 재정검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정비 및 조치사항으로 적어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엔진 문제 1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측정하는 거나 그리고 엔진 분해 조립에 대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